반가운 아이비 반가운 아이비 멀리아야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먹어 아껴 조심해봐 감사합니다 오 천원이네 천원 안녕 망몽아 넌 천원 따윈 없지 약 오르지 김밥이나 먹으라 내 천원이네 천원 오 천원이야 천원 괜찮아 하지마 나 이게 천원이 있으니까 난 행복한 사나이야 엄마도 내가 슬픈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왜 저기서 돌이 떨어지는 거지 하지만 나에게 천원이 있으니까 상관없죠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아이스크림도 먹고 맛있는 거 다 먹을 거야 왜 왜 오빠 전원 배겼어 오빠 엄마가 큰 맘 먹고 사준 이 빨간 구두 오늘 학교에서도 애들이 얼마나 불어있는지 몰라 아 그래서 비싼 구두인데요 엄마가 뭐처럼 사준 만큼 조심 조심 신고 다녀야지 오 정말 오 오 오 오 오 여기 땅이 약간 더웠네 깨끗한 데로 돌아가야지 조심 조심 집에 가서 깨끗하게 닦아야겠다 오 흠집이라서 나면 나 진짜 너무 마음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잘 거야 어 뭐야 별명이네 별명이랑 발목 흠집이라고 아 어떡해 왜 엄마가 뭐처럼 사준 비싼 신발이 완전 더러워졌잖아 어떡해 엄마한테 엄청 혼나겠다 물을 보고 사준xic 엄마가 lo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이고 오늘도 취직이 안되던 술 한잔은 고하게 한잔 해버리겠구만 아 여보 나 왔어요 꼬질꼬질해서 이게 뭐야 냄새나고 여보 왔어? 요로로? 리아? 아빠도 잠깐만 여보 이거 시곤창 냄새 이거 뭐야? 내가 술 한잔 하면서 말이야 나무친구랑 눈친구랑 친해지고 왔어 나무친구 눈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되겠다 여보 빨리 가자 시곤 빨리 시곤 자갈한테 맞았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리 어쨌든 너희들이 마구마구 노니까 엄마가 너한테 새 옷 안 사주는거야 어쨌든 빨리 환실가서 우리 좀 씻어보자구 자아 아이고 아이고 아유 오늘 애들이랑 오랜만에 목욕할 생각에 어? 기분이 좋구만 아 근데 그나저나 어? 아 우리 애들은 왜 안 오는거야? 이거 뭐 뭐 싸우는소리가 나는거 같기도 하고 어? 아 왜 싸워 어디네? 어 왜 싸우냐고 아빠 오빠가 때려 왜 때렸는데 몰라 그냥 때렸어 왜 때려 왜 때려 어? 못생긴데 왜 때려 어? 아유 어쨌든 어 아빠 나만 미워해 빨리 와 빨리 오늘 목욕해야 돼 엄마한테 혼나고 싶어 엄마가 화나면은 뿔이 엄청나요 어? 아빠 오빠가 왜 때려 왜 때렸는데 왜 때렸는데 너무 못생겼어 그게 이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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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아빠랑 목욕할 생각에 어때? 기분이 어때? 몰라 목욕 있고 뭐고 나 지금 기분 안 좋아 그래 아아 그러면은 기다려봐 야 야 야 야 죽고 싶어? 어? 어? 어 너가 요르르 괴롭히지 말라 했지 내가 어? 어? 그렇게 계속 괴롭히다면 어? 참 그냥 내다보리 쳐라! 뭐used 요로를 아무ำdı 다리는거 아니야 알 깠어? 논 Phil Muito 무서워요 그래 일로와 뱃관이한테 사과해 빨리 일로와 뱃관이 사과해 미안 organisms 절대 말 안 듣네 빨리와 목욕 많이 시켜줄게 오늘 싫어 싫어 안 되겠네 그러면은 우리 두리도 목욕 하자 그치? 그게 낫겠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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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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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유루야 일단은 목욕을 심사 느껴져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 둘 다 목욕하자 오늘 그러면은 목욕하기 전에 탕 속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해야겠지 자 샤워기에 들어가서 먼저 샤워부터 하자 먼저 들어가 으아아아아 야야 아홉 살짜리가 이렇게 목욕을 즐긴대? 아 살살 녹는다 아 이제 리아는 됐어 탕속에 들어가 아 괜찮아 틀어준다 아 오케이 나도 이제 한번 물 깨끗이 씻어볼까 시원하구나 시원하다 됐다 이제 탕속에 들어가서 떼를 불려볼까 자 너네들 몸에 떼가 엄청 많기 때문에 떼를 불려서 이따가 아빠가 떼를 밀어주도록 하겠다 자 떼를 불리도록 해라 아 뭐야 이거 목욕할 때 갖고 놀라고 깨끗이 갖고 왔어 아 귀엽지 귀엽네 오 어 그럼 리아는 장난과 안 갖고 왔나 물놀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 나 양치해야 돼 치확 치확 여기 양치로도 돕기로 하는 것 같다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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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르리se 양치 했어 이 해봐 이이이이이이이 이읡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dum 오빠가 양치해줄게 아아아아아아아 안 Carla athletes started in the day 포기 아 알았어 알았어 그냥 양치 양치 꼭 해야 된다 요르 너도 이빨 썩으니까 말이야 알겠소 I'm not all friends 아 미숙하 응 자 그러면은 자 뭐 리아는 뭐 장난과 가지고 없니? 아빠 나는 아빠 밤새 저주했어 장난감 좀 사달란 말이야 지금 이거 가지고 노는 거야 이거 안 돼 압수 이런 저주 인형 갖고 노고 있어 어쨌든 때를 푹 불려 머리까지 담궈 머리까지 그래야 머리가 뭐 울 거 아니야 아빠 너무 깊숙이 담궜어 죽겠어 자 좋았어 이제 내가 좀 부은 거 같으니까 몸이 뜨뜻하구만 자 그러면은 한번 때를 좀 물어볼까? 이거 제일 힘든 건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때를 풀려봐야겠네요 때를 좀 밀어봐야겠네 누구부터 할까 그래 그래 제일 그래도 얌전한 요루가 좋겠다 일로와 요루 일로와 왜 맨날 어문조야 오버군대 오빠도 달아 요루야 거기다 바로 리아야 거기다 똥을 싸면 어떡해 어? 난 미안해요 아니 너 물 새로 받아야겠네 야 요루야 물 좀 새로 틀어봐 어? 물 좀 갈아야겠어 아 죽겠어 아이 진짜 너는 어 여기다 똥을 맨날 싸면 어떡하니 물 속이면 더러워지잖아 어? 아이 진짜 거참 안 되겠다 자 니아부터 떼 밀어야겠다 요루 들어가 있어 응 어? 진짜 더러워서 들어가기 싫었네 말와 알루와 나 급동이란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요루부터 와 자 아빠가 양손으로 떼타올을 끼고 너의 떼를 그냥 빡빡빡 밀어줄게 자 얼마나 떼가 많이 나올까 오늘 기대되는걸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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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척척척 척척척 척척척 뭐야 뭐야 척척척척 뭐야 이거 떼야 이거 왜 이거 실화냐 어휴 안 밀지 좀 돼서 그래 니아야 그거 뭐야 떼야 어휴 아 더러워 니 떼야 니 떼 요루야 야 야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요루는 계속 떼를 밀어줄게 뒤돌아 와 아 많다 많다 많아 정말 많아 와 리아는 리아는 왜 몸이 까매 다 떼하냐 이따 다 벗겨줄게 기다려봐 어 너 오늘 아주 살색이 될 때까지 들어줄거야 리아는 안 돼 자 리아 좀 앉아있어 저기 좀 어 성실하다니까 어 나는 농이 났어 와 아 아 심해 Jon 니아야 이거 우리가 지금 어 어 지금 목욕하는 중이니까 조용히 좀 싸라 알겠지 야 뒤돌아 앞에 앞에 손 북쪽 아냐 죽겠어 어 너 어디 나가있어? 어? 미안해 너 불충 그래가지고 내가 때려 뻥뻥 밀었지? 일로 와봐 어 아 뒤돌아 뒤돌아 아 이거 안되겠지 이거 아주 그냥 증대를 다 밀어버려야겠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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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때려 밀었는데 왜 똥이 나와 이거 뭐야 이거 변기통을 터쳐 그리고? 어? 아 더러워 죽게 빨리 나가 너 빨리 나가 이렇게 더러운 애는 처음 봤어 아유 내 아들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이제 아유 더러워라 아 맞다 리아야 너 그렇게 나가면은 엄마 혼나 또 빨리 팬티 입어야지 여기 팬티 입어 하여 에이 이제 애들 다 목욕시켰으니까 난 이제 목욕해야겠다 하아 아이 냄새 아 못하겠네 아이 화장실 청소부터 해야겠다 하아 어휴 머리가 마르지 않네 하아 진짜 오빠랑은 다시 목욕 안 해 진짜 너무 더러워 죽겠어 그래서 목욕을 하는데 비눗냄새가 나야지 왜 똥냄새가 나냐고 세상에서 제일 깔끔한 남자 잉리아 등지 으아악 으응 오빠 으응 씻긴 씻었어 무슨 소리 난 세상에서 제일 깔끔한 남자 너무 더러워 보이네 오빠는 없을 때 오빠는 씻어도 한 살 동안 안 씻은 사람 맞냐 무슨 소리야 동생 난 참 말이 이쁘게 한다니까 비켜 오빠 침대에서 빨리 뭐 해야 되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오빠 어 오빠가 왜 씻어도 씻어도 더러워 보이는지 알겠는데 그만둬 오빠가 못생겨서 그래 야 나 좀 봐 난 이렇게 이쁜데 오빠는 왜 그렇게 못생겼어 야 철판 깔고 정말 말 잘한다 아 진짜 좋아 사람들 다 나보다 이쁘다고 하는데 아무리 방송이라지만 그건 심해 으응 왠지 못해 왠지 못해 어 뭐 생긴 거잖아 팩트야 오빠 빨리 뭐 먹어야 돼 아 싫어 뭔데 뭐 먹는데 뭔데 뭐 먹는데 왜 해줄게 뭐 해봐 너한테 줄 수 없어 나만히 과지 아니 뭔데 뭐 같이 사고 혼자 먹지 말고 뭐 한 거야 consistency 뭐 해줘게 좋아해 같이 먹을 거야 어 내 똥 아 으야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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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